2023년 6월 23일 한국시간 오전 2시 44분입니다. 뉴스를 별로 본 게 없어가지고요. 바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STX부터 볼게요. 한국 정부에서 IRA였죠. 중국 기업 중에서 안 되는 것 좀 알려달라. 이게 결정되면 문제없는 것들은 엄청 튈 테고 아니면 좀 많이 빠지겠죠. STX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한 거고. 그 다음에 STX 요거 말고도 오늘 뭐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가 전체 흑연의 50%를 사용했다고 그래요. 뭐 그것 때문에 부족한 현상이나 타 정확히는 안 받지만 뉴스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흑연이 좀 이슈가 되면서 STX 관련 뉴스를 누군가 썼어요. 뭐 이게 음 뭐 테마로 엮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원래 있긴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STX 같은 경우는 리튬, 니켈, 코발트 뭐 이런저런 앞으로 계속 광물 쪽 이슈가 나오게 되면 영향을 받기 쉬울 것 같고요.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. 뉴스 한두 개 정도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아무튼 차트를 보면 차트는 뭐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이거는 뭐 뭐라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여기서 좀 밀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. 이렇게 밀렸다가 중간중간 호재 나오면 튀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갔다가 튀었다 내려갔다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어 올라가 버렸어요. 네 일단 뭐 8,800원 아래 예전에 그 어떤 여기 거래량을 세게 한번 뚫어 줬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는 않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두 달이 있기 때문에 좀 내릴 좀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단타를 제가 저번주 어디가 월요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가 8,000원대 산거 9,000원에 매도 한다고 했잖아요. 그 매도 시작하자마자 9,200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9,2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매도 다시 하고 8,000원대 다시 왔는데 안 샀어요. 8,000원 끝자락이었을 거에요. 이게 이날인거였던가요? 아무튼 조금 더 내려왔으면 샀을 것 같은데 어 매수는 안 했고 어 그냥 판 상태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. 네 올라가서 어쨌든 뭐 기분은 좋아요. 기분은 좋고 거래량도 나쁘진 않고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모르겠어요.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뚫었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 조금 뭐 빠지면서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광물 이슈부터 뭐 리튬 코발트 뭐 이런저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음 거래량 그리고 뭐 아니면 테마나 이런 것도 잘 엮이면 또 두 달 인적분할 전에 한번 크게 올랐다가 인적분할 후에 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인적분할 정지 되기 전에 한번 쫙 OCI처럼 올라간 상태에서 끝난 상태로 어 유지된 상태에서 뭐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빠지고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그 뭐랄까요 관리 영역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예측 하기보다 그때 순간순간 판단해 가지고 단타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고 이정도면 그래도 어느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하신 분들 중에서 비중이 좀 크신 분들 좀 넘치신 분들은 많은 위에서 좀 정리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혹시 예상할 필요가 없으니까. 분위기는 좋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베스트엑스 중공업 어 여기는 매각가까지 왔어요. 2000억 까지는 왔거든요. 이렇게 올라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. 여기서 한번 걸려가긴 했는데 걸리고 또 올라가는데 이정도면 매각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뉴스들은 안 나오고요. 거래량 보면은 전부 다 좀 늘었어요. 가까이서 보면. 네 좀 늘었고. 올라갈 이유는 있는데 아직 어... 내부자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정도면 어느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쭉 뺐다가 또 다시 작업을 할지는 모르겠어요. 어... 저번주도 마찬가지로 어... 저번주와 마찬가지로 어...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. 예 알 수도 없고. 뭐 뉴스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... 방향이 바뀔 것 같고. 요정도면 어느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... 여기도 아예 STX 마찬가지로 좀 비중이 과하게 좀 높다 싶으면 보통 높으신 분들은 엄청 뭐 몰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좀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좀 빠지면 다시 사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이것도 관리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. 뭐 굳이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분석해 봐야 어... 다 쿨합니다. 네 그냥 그렇구요. 네. 그 다음에 유니슨. 어... 유니슨은 2800원이 안 왔습니다. 우리 2800원 오면 좀 팔려고 그랬는데 2800원에 걸어놨는데 2755까지 어... 갔구요. 좀 아쉬웠죠. 어... 2800 찍었으면 매도하고 아마 이정도면 좀 다시 샀을거에요. 어차피 뭐 좀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는 다시 샀을거 같은데 좀 아쉽다 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거래량 이렇게 터지고 밑에 아직 여기 거래량이 없잖아요. 지금 다닐가거든요 또? 제가 공시락 이런 거 안 봤어요. 지금 STX 보는 것도 있고 메인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좀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. 대충 흐름만 보고 있어요. 네 뭐... 아직까지는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2800원이 안 와서 좀 아쉽다. 조금 욕심들 부려서 여기까지 여기 왔을 때 팔았어도 됐는데 어쨌든 어... 2800원에 매도 3000원에 매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. 추매는 못 하겠어요. 네. 이 자리에서. 네. 아 그리고 유니슨 같은 경우는 그 풍력 해상풍력 쪽 좀 늘려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거기에 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다음에 대한전선 어... 여기 뭐 좀 애매한데 어... 인적 액면 분할 여기 아래 여기가 14,900원이죠. 여기 아래인데 여기 굳이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려갔을 때 이럴 때 좀 샀다가 액면 병합가에 어... 정리를 15,000원 정도? 또 괜찮죠? 이 정도 정리를 생각해서 어... 추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스윙처럼 작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단기적으로 네. 그럴 것 같고 호방건설 또 검찰 조사 뭐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.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한 번 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한 번 시세 크게 나와버릴 수도 있고 뭐 재건 테마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할 때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프라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긴 있습니다. 일단 미국 대선 전에 어...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바이든 쪽은 아마 인프라 얘기 할 거고요. 트럼프는 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그 영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. 이거는 어... 또 이러다가 한 번 튈 건데 천원대까지 한 번 갈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천원대 오면 저도 좀 추매를 몇 번 했는데 어... 2천... 일단 2백에는 할 것 같아요. 그 제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추매를 몇 번 시킨 거 2100 포인트에도 좀 정리하려고 했거든요. 일부 추매한 거. 어쨌든 뭐 지금 2천 정도는 지켜줄 것 같긴 한데 증시도 좀 괜찮기도 해서. 아 그리고 좀 유럽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인가요? 어디 거기가 금리 0.5 올렸다는 얘기가 있고 나 파월도 금리 더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어...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악영향일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. 빠지면 샀다가 SM이 공정에 승인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발표만 나면 네... 뭐 탁 튀기 좋으니까 그때까지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이렇게 튈 때까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. 네. 튈 때까지 버티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펄어비스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여기서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이긴 한데 여기서 버텨주고는 있고 거래량도 조금 살짝 실리는 분위기 아직은 한 번 정도 다시 빠질 확률도 있고 중국이 조금 애매한 게 어... 살짝 풀 것 같으면서 안 풀어주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좀 애매하게 있는데 뭐 또 그런 이슈에 따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지금 NC 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. 어... 이럴 때 좀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펄어비스는 추매 당장 말고 한... 최소한 8월? 8월 정도? 어... 정도면 사는 게 어...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GS리테일 어... 여기는 다시 지금 이게 라면값 정부에서 뭐 통제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이래저래 있어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요 정도 가격이면 좋아요. 그냥 사시면 됩니다. 23,000원대 네...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냥 사시면 됩니다. 네... 걱정할 거 없고요. 그 다음 키이스트 계속 빠지고 있는데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 전환가액 전화액이 8,700원인가? 요 정도까지 왔거든요. 어... 전환가액이 어... 몇 안 되는 어... 사체가 전환가액이 올라가는 어... 특이한 종목이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좀 내리면서 전환가액이 8,700원으로 어... 이렇게 됐습니다. 네... 우리나라 요걸 없애야 돼요. 이거 없애야 되는데 없앤다고 했다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어... 7,000원대면 뭐 괜찮죠. 5,000원대까지 또 밀릴 수도 있어요. 뭐 죄 없으면. 근데 어쨌든 뭐... 샀다가 만원에 판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빠질 때마다 여긴 사시면 되고 어... 여기서 밀리면 여기가 저항구간이 될 거예요. 요 정도? 대충 보이시죠? 어...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윙이푸드 어... 여기는 뭐 이슈가 좋은데도 좀 안 튀어주고 있어요. 네...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... 중국이 미국이랑 살짝 사이 관계 개선 살짝 요런 느낌이 있어서 어... 일단은 또 우리나라 쪽도 풀어주는 어... 분위기로 갔다가 나중에 한번 어떤 특정 부분에서 제재 뭐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쪽 어...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튈텐데 그 전에 뭐 지금 정도면 그냥 사셔도 되니까 네...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천원 아래 내려오면 저는 또 추매할 예정입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도 제가 꾸준히 추매해가지고 요즘도 오니까 수익권 되더라구요. 어... 수익권까지 왔는데 어... 뭐 상관없이 어쨌든 지금 마이너스 어... 요정도면 좋습니다. 네... 저같으면 조만간 STX 쪽 지금 일부러 지금 보느라고 작업 안 하고 있는데 거기 좀 매도를 상한가 나와서 매도하게 되면 여기 좀 많이 살 것 같아요. 여기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습니다. FN 가이드 여기는 뭐 볼 거 없어요. 네... 여긴 볼 거 별로 없고 똑같으니까 FSN 여기 튈 거 같은데 안 튀더라구요. 아... 이렇게 이중, 삼중, 바닥 처럼 바닥이라고 할 건 없지만 요렇게 아래에서 몇 번 가다가 위로 쳐주지 않을까 한번은 쳐줄 것 같아요. 3500원, 700원에 매도 어... 고려놓고 있습니다. 일단 네... 추매도 좀 더 하고 싶은데 일단 구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고려 신용 정보 여기는 만원 아래 내려가면 사면 되는데 아직은 뭐 좀... 고만고만 그 금리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 어... 이게 역전세 좀 심해지고 하다보면 어... 부동산 PF 포함해서 뭐 채권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나올 거 같긴 하거든요. 그럴 때 좀 많이 튈 거 같으니까 튀는데 고려 신용 정보도 여기서 지금 대부업 같은 거 하고 있어서 여기서 좀 피해도 보면서 수익도 나는 어떤 게 더 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네... 뭐... 일단 테마성으론 좋으니까 어...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대한제분 밀가루는 모르겠지만 설탕, 소금 요런 거 요즘 좋고요. 흑연 쪽 어... 지금 여기 정지된 구길제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핀 관련해서 정지만 했으면 상한가일 텐데 아무튼 뭐 이렇게 됐고요. 아... SK 네트워크스라던가 한국화재 EUB 같은 거 우선주들이 또 요즘에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말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뭐... 아무튼 뭐...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하이브 뭐 좋고 SM도 좀 뭐 나쁘지 않아요. 여기 엔터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척 올 때 그리고 환율 만약에 더 벌어지면 수익 더 커집니다. 해외에서 들어온 돈이 다 달러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시면 좋고요. 지금 천여명대로 좀 내려왔죠.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면 여기는 만약 주가가 빠진다 하면 그냥 사시면 돼요. 네... 돈 벌 수밖에 없어요. 더 많이 벌습니다. 해운주들 최근에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라왔고요. 조선 조선 기자재들 지금 좋습니다. 특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난리도 아니에요. 지금 예... 제가 이때 그냥 사면 된다 그랬잖아요. 예... 많이 올라왔죠. 이때 섰어도 거의 두 배 됐죠. 네... 아무튼 뭐 갈롬은 간다. 조선 쪽 다 좋고요. 그다음에 네... 윤형 머트리얼도 간간히 튀어 주고 있고 해인도 여기도 재건 테마인데 아직은 잘 안 움직이는 거 같은데 한번 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.. 네... 아무튼..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... 네... 네...